저는 교환을 위해서 뒤에다가 따로 빼놔주고 포토카드 교환을 구했어요. 전 포카고래할 때 주로 반값 택배를 이용하는데 끝. 됐다. 통증번호 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여기는 시댁 옥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방에 살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앨범을 오프라인으로 파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여태까지 신경을 꽤 못 썼던 앨범 포카를 위해서 앨범 강을 소소하게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앨범을 본격적으로 많이 사기 시작한 게 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포토카드를 전부 모았었는데 제가 페르소나 때 입덕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맵솔 세븐 때도 그렇고 포카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지라 이 앞에는 진짜 통통 비었습니다. 와 앤서 앨범 그나마 제가 예전에 티오 앨범 앨범 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오버전하고 얼버전만 배송이 돼가지고 이거는 다 모은 상태고 나머지는 또 비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 포카바인더가 일단 새로운 앨범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럽셀 앨범 위주로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은근 없는데? 이 앨범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찾았어요. 여기에서 허 앨범 2버전 이렇게요. 엔스 엘 원하는 버전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300원짜리 치러내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량이 많이 없어서 다는 못 사왔는데 허 앨범 2버전 1, 5버전 2개 티어 U버전 1, 앤서 L버전 2개, F버전 1 이렇게 총 7개를 사왔어요. 일단 5버전이 남춘, 석진, 태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명만 만나면 됩니다. 아 원래 이 5버전을 되게 많이 사고 싶었는데 직원분한테 여쭤봐도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다시 봐도 앨범 너무 예뻐요. 자자자 씻 와 세상에 너무 예쁘다. 다음 이 셋 중의 아무나 하나, 둘, 셋, 둘 우와 와 지민 이 5버전 포카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더 샀으면은 왠지 드볼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이제 2버전 2버전은 전국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워낙 전국 포카는 안 나와가지고 진짜 한 번에 나오면 대박. 이렇게 앞으로 있어요. 봤어. 역시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교환을 위해서 뒤에다가 따로 빼놓아주고 다음 다음 티어 U버전 티어 앨범 강할 때 생각나네요. 진짜 멘붕이었는데 U버전은 석진이나 정국이만 나오면 돼요.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나오겠지? 짠! 와 진짜 예뻐.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제일 구하기 어려운 정국이만 나왔네요. 다음 앤서 L버전 세 명 중에 한 명만 아싸 윤기 여기서 이렇게 중복이 나오나? 또 교환 아 사실 이번에 럽셀 앨범 다 모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이제 F버전 하나 남았습니다. 윤기 아니면 정국 남준이의 중복 며칠 전에 중복으로 나왔던 포토카드 교환을 구했어요. 와 교환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태영이랑 윤기 저는 비공굿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걸로 충분한 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게 짱이지. 전 포카 거래할 때 주로 반값 택배를 이용하는데 1600원으로 제일 저렴한 택배잖아요. 그다음 저렴한 건 이제 중등기. 근데 분실률 때문에 중등기보다는 반값 택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박스 25로 보내고 여기에 댓글을 달면 경품에 당첨될 수 있는 행운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네요. 그럼 일단 예약부터 보소입니다. 고마워요.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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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 됐다. 이제 보내러 갈까요? 박스 25는 반값 택배와 같은 국내 최저가 1,600원이에요. 택배 도착 알림을 받아서 지금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약할 때 박스 25로 예약하는 거 보셨죠? 박스 25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전 항상 택배 받는 시간이 학생들 학교 시간이랑 맞물려서 카운터에서 긴 줄을 서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주소 노출이 안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냉장칸도 있어요. 우와 수납공간도 되게 널널하고 평생분후 감진 생각보다도 건강하게 수 fourfold 날씨에 계신 다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